간다 해물형은 못할 때 드립이 재밌어요 그건 옛날 얘기야 요즘에는 못할 때 형은 소리밖에 안 지른단다 옛날에 내 방송을 옛날에 못할 때 내 방송을 자주 보던 친구인가 봐 조심 자 은민하게 이등합시다 은민하게 조심하면서 일어ffer 아 이거 딸기만 나무대님께서 아니 해물님 무슨일 이에요 제가 지금 드롸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캐리중이에요 아니면 tended뽕성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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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빠져주고 일단 2로 빠지고 등룰고 죽으세요 어차피 죽어 산다면 ever 여러분 이런 화끈한 선택이 화끈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저를 잡으려고 하겠지 그 다음에 가위가 아마 끝에 저한테 Q를 써서 저 맞으면 낚시하려고 할겁니다 그걸 노리는거죠 저한테 올거에요 아마 안온다면 Q하고 여기서 뒤로 빠지면서 이동해주고 조심하면서 저를 잡으려고 할겁니다 제간동이 뜯지 않는 이상 들어가지마죠 그리고 미니언도 오고있기때문에 조심하시면서 자 누군가 몽빵을 해야되요 좋습니다 조심하시면서 잡을 수 있어요 아 무리 아니야 걱정하지마 제가 왜 여기서 나 있는줄 아세요? 궁이 2초거든 조심하시면서 자 마무리해줄래 마무리해줄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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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집에가서 아이템좀 사죠 아이템은 어 리치베인의 재료를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템 갈게요 아 내꺼 아니에요 저는 미드라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탑라이너입니다 집에 가서 리치베인 재료인 에테드의 환영 가겠습니다 아이 뭐하는거야 궁을 피하면 되지 그래 하지만 죽음은 못피해 난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궁은 피해도 죽음은 안피해 왜냐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저에게 있어도 죽음은요 튀는 시간이에요 정말 기분좋은 죽음이네요 조심 아이 딸기맛 나무대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며 동그란 눈만큼이나 딸기맛 나무대님의 큰 사슴같은 눈망울만큼이나 큰 별풍선을 주셨네요 아이 이거 딸기맛 나무대님 별풍선 30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소하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꼬롱톡톡톡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남도일님께서도 별풍선 10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활질쟁이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가자 슈퍼 하드캐리아를 해야겠다 이번판이 기회야 이번판이 아니면 또 한달동안 기회가 안올지도 몰라 저는 이전에 한달에 한달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잘할때 슈퍼 핵 잘해야돼 더욱 조심하면서 기회가 왔을때 그 기회를 살려야된다고 이런 기회는 기회 간다 나라누나 어서오세요 야스오 벌레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애드 오고있어요 와딩 하나 해주고 핑크와드가 있네요 자 나미를 순간적으로 제가 없앨 수 있다면 들어가겠는데 제가 나미를 잡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연돼도 적팀이 합률하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지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올려고 하는거죠 바로 빠져들이고 궁극을 써줍니다 자 누구한테 접팀했죠 마홍관리했죠 이건 안돼요 빠지는게 좋아요 이런식으로 대각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러면 훨씬 더 많은 거리를 한 번에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데는 이것만한게 없죠 쿨감이 38.75%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재난둥이가 돌고있기 때문에 맴만한 상황이 아니면 전멸을 쓰지 않아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쿨 먹고 용 미안해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충도 추구 그렇지 좋아 좋아 자기의 지금 바이오 리듬을 관리하고 있는거에요 약간 지금 기분이 안좋기 때문에 볼리비어가 자기의 바이오 리듬을 춤으로서 관리하고 있는거죠 자 조심하시면서 우리팀 아직 기다리가 없거든요 뒤로 빠지면서 여기서 중독기 맞춰주면서 이로 딜 넣어주시고 점화 돌고 바로 전멸 써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쭉 써서 점화 걸고 이동해서 딜 딜 같이 주진 못했네요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잡아냈고 여기서 루시안이 그레이브즈 먼저 잡을 수 있다면 아 맞으면 이거 죽죠 아하아 정말 아까운 상황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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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됐어 아까보다 많이 나아졌어 잘했어 아 노노노 점점 나아지고 있다 아까 한타에서 한 명을 잡았어 하지만 불과 5분이 지났는데 우리는 3명을 잡았다 이러다 이기는거야 의채참님 서포터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지금 이기는 분위기에 분위기가 넘어왔어요 갑시다 이렇게 한타를 딱 이기고 지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전의 한타보다 나아졌는가 나아지지 못했는가 발전을 했는가 못했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기분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한타를 졌다고 해서 간다 뭐야 누가 패드립해 니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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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영어 명언이에요 남의 엄마를 우리 엄마처럼 생각하자 그런거에요 남의 엄마를 비하거나 패드립을 하지 말자 이런 명언입니다 영어 영어 명언 니에미 나이 엄마를 제갈중에 써주고 더욱 소개합니다 자 이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잡았나? 오 굿 브라움을 잡았는데 아 내가 좀 더 많이 해줘야 된다 더 많이 해줘야 돼 지금 지금 하는거보다 더 많이 해줘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아직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뭐가 나아지고 있지? 니달리가 살았잖아 이 전에 한타에서 우리 편 생존자가 전무했다 하지만 생존자가 생겼다는건 매우 나아지고 있음이야 좋아 그냥 막 갖다 붙이세요 말만 되게 갖다 붙이세요 사실 말도 안되는거 알아요 근데 이런거를 어? 이런 말이라도 조금씩 우리팀이 멘토를 잡을 수 있다면 해줘야돼 화난 복원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처리님씨 거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론 먹임 좋아! 이런 마인드야 바론 먹힌게 아니고 우리가 먹였다 이런 마인드 좋아요 이런 마인드 좋아 그래 내가 먹을게 사실 이거 니달리는 블루가 별로 필요가 없어 니달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내가 블루를 먹을게 그렇지 아 아니야 너 먹어 그렇지 너 먹어 양보하는걸 보니까 내가 양보하고 싶어 이래서 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거에요 안녕 히라님 감사합니다 덫으로 덫으로 먹힌거 덫으로 막 제가 니달리가 막 쿠거를 던지나가 에이 내꺼야 블루는 내꺼야 뭐 침 질질이면서 와서 막 내가 막 먹었겠지 W랑 2를 이용해서 근데 막 닌 먹으세요 저 필요없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주고 싶어 그런거야 레벨 차이가 노답입니다 왜요 레벨 차이 얼마 안닿는데 조심 바론 버프기 때문에 대치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 대치 좀 하자 아직 아직 우리 다 타워 타워 끼고 싸우는거 아니면 대치만 해서 바론 소모시키죠 불안군 이거로 드라움 적있네요 바로 그 나고 내줘 내줘 내 이 차타워까지 탔잖아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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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 차타워까지 여기저 암살할 각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라인클리어 굿 라인클리어 굿 라인클리어 굿 라인클리어 굿 라인클리어 굿 라인클리어 굿 2차 타워까지 칭찬하, 내줘내줘 내줘내줘 2차 타워까지 여기서 암살할 각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라인 클리어 굿 라인 클리어 굿 라인 클리어 굿 이렇게 사소한 것을 칭찬하세요 왜냐면 사소한 것 말고는 칭찬할게 없거든요 그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하세요 무언가 칭찬하는 것을 찾아야 돼 어? 어, 터드 굿 좋아 조심 그러면 죽습니다, 터끄나면서 지금이에요 코콩이야 빠지면서 위로 빌 넣어줘 여기다 아아아아아아 크리티컬이 떠버렸네요 몇 명 남았죠? 2명? 2명? 왜 들어가 퀴즈야 아론 빠지고 싸울까니까 그래 너희들 해볼 마음이 생겼구나 너희들 해볼 마음이 생겼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이템 사지 말자 1200원을 모아서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12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돈이 그 때문에 쓸데없이 큰 지팡이를 바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이걸 가야지 요거 요거 사야지 요거 산 다음에 요거 사면 돼 루덴의 메아리 루덴의 메아리 루덴의 메아리 돈이 안사요 루덴의 메아리 갈거에요 저 큰 지팡이를 사가지고 루덴의 메아리 갈거에요 오 잠깐만요 이거는 봐야돼 파 빨 빨 파 오케이 좋아 작품 하나 만들어주고 갑시다 조심 와 이거 각인데 들어갈 각인데 지금 아니면 한타를 이길 각이 나올지 말지 나올거야 나올거야 들어갈걸 그냥 들어갈걸 오 여기 그레이브즈가 오케이 틀어주고 대간둥이로 다시 한번 틀어주고 WQ로 오케이 굿 아아아아아아아아 크리티컬 하하아 크리티컬이 또 퀴즈 왜 들어가냐고 다들 안 들어가서 내가 들어갔어 누군 누구든 한명은 들어가야하잖아 그게 나라고 생각했다 아 너무 아깝다 그레이브즈한테 딜이 좀 안 나오네 16킬이구나 지금 마방탬도 없는데 그 딜이 피바라기로 피읍을 했구나 그런 것 같아 이거 하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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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신이 오면 안 된다 지금 이걸 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마관을 살 때야 그래 공원지팡이를 가자 지금은 마관을 갈 때야 왠지 모르게 마관을 가면 될 것 같아 자 민병대 한 번 다 얻읍시다 민병대 효과 조금씩 얻었습니다 민병대 효과 한번 얻고 조심 아하하하하 수가졌습니다 왜 일가졌어 나 혼자인 수가졌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아유 잘했는데 또 우리 팀이 좀 화합하지 못했어 아쉽네요 이번 판은 좀 이겼어야 했는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조금 마지막에 좀 유종의 의미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공격적인 언어 사용 돌대가리 어 다음 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